혹시 요즘 금리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세요? 금리가 굉장히 낮다고 많이 듣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투자를 다른 데로 좀 많이 돌리고 있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거겠죠? 저금리 시대잖아요. 그렇죠. 저금리 시대라는 것도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거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통장에 넣어놓는 게 손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대로 넣어놓자니 또 아쉽고 그러면 딴 거 또 다른 투자처 했을 때 대표적인 게 주식이라든지 펀드 얘기잖아요. 혹시 은퇴자금 주식에 넣겠습니까? 주식에 못 넣겠어요. 그거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리스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은퇴자금 이거 가지고서 요즘 100세 시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걸로 앞으로를 책임져야 되는데 이걸 리스크 큰데다 넣기가 싫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이고 안정적인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을 더더욱 은퇴한 사람들이 한국은행에서는 뭐라고 했었죠? 은퇴자들이 오히려 부동산을 처분할 거라 했는데 오히려 부동산을 더 사는 층들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저의 경우라고 좀 가정을 해보니까 부동산에 왜 투자를 하시는지 정말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주치의님께서 생산 가능 인구나 은퇴 연령층 증가가 부동산 수요에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든 고령화 사회나 인구 감소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조금은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없을까요? 영향이? 사실 없을 수가 없죠. 얘기하셨던 것처럼 절대적인 인구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뭐 빈집들도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사실 그 시점이 언제냐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사실 인구가 당장 줄어들까요? 인구가 줄어드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 지금 평균 연령이 점점점점 더 증가하잖아요. 지금 노년층들이 비중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출산율은 낮아져도 전체적인 인구 자체는 잠재적 탄력성이 위해서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통계청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 통계청에 따르면 2031년도까지 인구를 계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 이제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때 정점을 찍고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을 할 정도로 인구 감소하려면 못해도 한 20년, 30년은 지나야지 인구 감소를 실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20년 이후라는 거네요. 최소한. 그렇다면 조금 먼 느낌인데요. 그렇죠. 뭐 실질적으로 인구 감소가 영향이 없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년 뒤에 오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기에는 좀 너무 멀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20년 이후는 조금 너무 멀다는 생각도 들고 미리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렇게 정보나 이렇게 찾아보면 청약 시장이나 이런 곳은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을 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은 붐을 일으킨다는 생각이지 인구 감소가 영향이 크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얘기하셨던 것과 같이 지금 당장 집조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좀 아무래도 한 켠 걸리긴 하지만 제가 얘기했었던 생산 가능 인구라든지 다른 부분 봤을 때는 오히려 부동산이 더 산다라는 게 포인트고 인구 감소를 직접적으로 고민하기 아직 좀 멀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놓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구 밀도인데요. 한번 인구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 세계적으로 한번 봤을 때 지금 바티칸이라든지 아니면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 국가들을 제외하고서는 대한민국의 순위가 세계 3위입니다. 와 우리나라 3위에 링크가 되어 있네요. 사실 중국이나 인도가 굉장히 인구가 많다라고 알고 있는데 넘어섰어요. 인구와 인구 밀도는 뭐 다를 수 있으니까 3위까지 하는 줄은 저도 정말 몰랐네요. 그렇죠. 방금 전에 MC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보통 우리나라보다 인구 많은 국가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인구 진짜 많은 국가들. 중국이라든지 인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라고 하면 즉 전체 국토 면적 대비 인구량을 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거기 인구 밀도가 훨씬 더 낮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어가는데 너무낙 좁은 땅에 모밀조밀하게 모여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높다는 얘기했는데 혹시 사회시간대 배웠을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면적에서 산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된다. 들어보셨나요? 저 공부 잘했어요. 그 정도는 잘 알죠. 산은 70%? 맞습니다. 전체 국토의 70%가 산이라는 얘기 들어봤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방금 전에 통계에서 대한민국 면적에서 인구 밀도가 아주 높다라 했는데 여기서 또 70%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이 30%에서 더 하다 보니까 더더욱 심각해지는데 한 번 다음 통계 자료 보시게 되면 뭐가 그렇게 특히 눈에 띄나요? 서울 지역의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네요. 정말 우뚝 솟았는데요? 서울만 눈에 띄어요. 이 넓은 국토 내에서도 몇몇 광역시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이걸 수치로 한 번 표현해서 봤을 때 서울이 엄청나게 높게 돼 있는데 우리가 제2의 수도를 어디라고 얘기하죠? 부산이죠. 그렇죠. 부산이죠. 그런데 부산보다도 부산은 거의 4천인데 서울은 1만 6천이 넘어가요. 3배가 넘는 인구 밀도를 자랑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경기도 같은 경우도 사실상 서울이 위성도시로 돼 있는데 경기도까지 합하면 엄청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산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인구 밀도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도권 밀집이 돼 있는 데가 또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서울공화국이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향후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아무래도 농촌이라든지 지금 가보게 되면 아직도 고령화 사이가 이미 시작해서 노련층들 밖에 있잖아요. 가장 젊은 막내가 6, 70이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데들이 오히려 가장 먼저 연령층들이 높아지면서 나중에 빈집들이라든지 기반 인프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지방 소멸이라는 얘기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점점 인프라가 무너지면서 더더욱 젊은 층들은 도시 중심지로 많이 몰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중심지, 즉 서울 집값에 대한 수요층이 점점 더 탁월해지게 몰린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서울이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의문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인구 감소를 얘기할 때 그 실질적인 영향과 그 시기, 그리고 또 지역별로는 어떻게 차이가 날 건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생각해 보셔야 정확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